흉한 바퀴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는 것 같아 도대표는 천천히 있었네 싫어하는 거야? 여전히 국연수요 최용협의 연수 누나를 다시 붙여놓으면 그건 너무 돋이지 않을까? 어? 비복발! 왜? 전혀 신경 쓰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?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절대 칠 줄 모르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순간을 기록해 간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 건데 소지 말해 그게 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?